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 하는데요 방송도 엄청나게 오랜만에 하네요 마스터로 서버테러 합니다 저는 방장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저는 아까 들어왔어요 일단은 천천히 레벨과 달기를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레벨이 17371이 되죠 야생에 집을 지어도 된다 하니까 여기에서 몰래 인천터를 해야해요 역시 그리고 여러분 어! 좀 인천터인가 보다 렉을 걸리게 하는 것보다 렉을 걸리게 하면 저도 렉이 걸리니까요 방지를 드 hablar 이렇게 채인지는 방지 즉시 몬스트라 알로 해주 Congrats 뭐 좀 비싸나 그냥 여러분, 들켰어요, 지금. 어떡하지? 이럴 땐 이럴 땐 그래, 잘했어! 역시 혼자 하면 너무 재미지 다같이 안 되네 그래 이럴 땐 야, 너 일로와. 너 죽자 맘대로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죽자 자, 어디 홍보겠네요. 여러분, 안녕. 저는 방장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저는 아까 들어왔어요 일단은 천천히 레벨과 날개를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레벨이 17371이 되죠 야생에 집을 지어도 된다 하니까 야생에 집을 지어도 된다 하니까 여기서 몰래 인천터를 해야해요 여기서 몰래 인천터를 해야해요 여기서 몰래 인천터를 해야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 좀 인천터인가 보다 렉을 걸리게 하는 것보다 렉을 걸리게 하면 저도 렉이 걸리니까요 근데 잭시 몬스터로 알로 멈춥시다 그냥 여러분, 들켰어요, 지금. 어떡하지? 이럴 땐 그래 잘했어 역시 혼자 하면 너무 재미지 다같이 안되네 이럴 땐 이럴 땐 야 너 일로와 너 죽자 맘대로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죽자 자